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승리만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열다섯 번째 지인 림몬 베레스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민숙이 33장 19절 말씀입니다 림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레스의 진척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림몬 베레스의 히브리어 뜻과 관련된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몬 베레스 이것은 파괴된 성류라는 뜻이죠 자 왜냐하면 림몬 이 림몬은 성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페레츠 이것은 갈라짐 또 파괴 충돌 이런 뜻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림몬 베레스는 파괴된 성류죠 갈라진 성류라는 뜻입니다 성류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류의 사용처를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의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겉옷이 있으면 이 겉옷 가장자리에 성류가 장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출애기 28장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대 그래서 이렇게 성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방울이 있고 성류가 있고 그리고 또 금방울이 있고 성류가 있고 금방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옷 가장자를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출애기 28장 33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기둥에 이 성전 기둥에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에도 성류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열한기상 7장 18절 말씀 보세요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그래서 이 기둥에다가 기둥 머리에다가 성류를 이렇게 두 줄로 두르게 하였습니다 이 성류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류는 동그란 열매 안에 아주 작은 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이 성류는 고대로부터 결실을 상징했습니다 결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가난한 땅에 들어감으로 성류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류가 불순종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림몬 베레스의 뜻이 파괴된 성류가 아니겠습니까 이 파괴된 성류의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불순종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성류가 있다면 이 성류가 한 번 작아진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자꾸만 이렇게 완전히 산산히 부서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가난에 바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자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 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자고 이렇게 부순종하고 정탕권을 보내자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정탕 끝난 다음에 열 정탕권의 악평 보고를 듣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민숙의 14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오원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지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이때는 열 정탕권의 악평을 들은 후죠 악평을 들은 직후입니다 2절 민숙의 14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원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오늘 죽게 만드느냐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유리한다는 선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거룩히 하기를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고를 받고 이제 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난한 땅에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였습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올라가지 말라 그럴 때는 또 올라가서 대패를 하였던 것이죠 민숙의 14장 33절에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선고했죠 그리고 민숙의 14장 40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미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서 또 올라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42절에서 4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대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이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가나한 산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한 사람들이 44절 말씀 보니까 볼 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데스에서 40년 광야 유리를 선고받고 님몬 베레스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파괴된 성류와 같은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6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파괴된 성류 충돌한 성류와 같은 신세가 되어서 가데스를 떠나 님몬 베레스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류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지언정 파괴된 성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충돌한 성류가 되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비참하게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대제사장의 옷가에 달려있는 성류처럼 우리의 신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영원히 쓰임받는 신령한 성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가서 대패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깨어진 성류 충돌한 성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깨어진 성류 망가진 성류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류가 되어서 신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부터 영원 무궁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전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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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